안녕하세요 나라예요 모두 35화 예고편을 보러 오셨군요 그렇다는 건 모두 이미 34화를 재밌게 보고 오셨다는 거겠죠? 좋아요! 그럼 바로 35화 예고편 보시죠! 우리 멜로디의 프로듀서 진의 다음 주 운세 그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연습이나 해 다음 주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 라이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뭐? 가는 곳마다 푸대접을 당하고 푸대접? 아니 무슨? 마음도 몸도 약해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35화 진의 성장일기 프로듀서는 힘들어 본 예고편은 다음화 내용과 전부 관계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 진! 병원에 입원하는 거야? 예고편이 다음화 내용과 전부 관계가 있다면 그 엉터리 같은 운세가 전부 다 맞는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진이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다음화 내용이 궁금하기도 해요 내일 업로드 되자마자 빠르게 봐야겠어요 그럼 모두 내일 봐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 버츄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 샤이닝스타 채널 꼭 해주세요! 샤이닝스타 채널 꼭 해주세요! 샤이닝스타 채널 꼭 해주세요!